매년 추수감사절이면 부루 이웃을 위한 터키 나누기 행사를 진행해온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활동을 펼쳤습니다. 올해로 24년째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터키 모금 행사를 실시해온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지난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뉴저지 지역에 터키를 전달했습니다.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의 전상복 회장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뜨거운 기부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칠 수 있었다며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이어 재단은 지난 21일 뉴욕시에도 4천만 파운드 분량의 터키 성금을 전달하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